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 연구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동영 모의고사 11강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똑똑한 모의고사 풀었고요. 이번에는 원래 스타일대로 동영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8번까지 풀도록 하겠죠. 이행직은 20문제지만 계리직은 2문제는 이제 한자가 있으니까 18문제입니다.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이겠지만 동영은요 작년에 너무 어렵다고 있어서 올해는 봉투는 좀 어렵게 냈는데 동영은 그래도 제가 풀 수 있게 냈습니다. 못 풀 문제 100점 방지용 문제도 있긴 있어요. 한두 문제는 제가 100점 방지용으로 냈고요. 나머지는 조금 무난하게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리면 되지 않을까 공부 잘 하신 분은 하나 틀렸을 거예요. 다 맞았다? 오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 맞으신 분은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신 분 그분은 이제 동영학 정도 푸시고 이제 우금에 집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틀렸다. 실망하지 말고 많이 틀리신 분들은 오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러는데 여러분 합격자는요 동영보다 못 봤다 그래요. 동영보다 원래 실제 시험이 더 잘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우리 시험 날까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는 무난하게 냈어요 여러분. 1회인데 이거 너무 힘들면 힘들잖아. 똑똑한 목욕에서 지쳤잖아요. 지쳤는데 여기는 조금 릴렉스할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조금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물론 100점 방지용 문제도 있다. 그러면 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 설명하고 있는 비석으로 오른 것 이 비는 고구려 가운데 한반도에서 발견된 유일한 예로 이거 끝났어요 이미 고구려 비석 가운데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래요. 그럼 고구려비 뭐 있는데 우리 아는 거 우리 아는 거 광개토대양국위하고 중원고구려비 투기밖에 없잖아요 중원고구려비 중원고구려비를 요새는 무슨 비라고 했냐면 충주고구려비라고 하죠.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모두르 비석도 있고 다양하게 다른 비석도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두 개밖에 없다. 이 두 개 중에서 이건 만주 집안일 때일 거예요. 이건 충주에 있으니까 아 이거 국내에 있는 거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 그럼 답은 바로 나오죠. 답은 충주고구려비. 아 쉽다.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구려가 신라를 동이라고 칭하면서 그 국왕에게 종주국으로서 의복을 하사했다. 동의매금에게 의복하사하죠. 이런 거 다 읽어봐야 합니다. 제가 다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이는 삼국사기 등 문헌기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았던 사실로 고구려와 신라 관계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주변 세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천하관 존재를 보여 고구려사에 대한 인식을 폭을 넓혀주었다. 그리고 신라톤의 당주란 증명을 미루어 신라의 영토 안에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고 한 일본서기 기록도 사실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중험고구려비 얘기입니다. 광개토대학 등비 아니죠. 여기는 광개토대학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고구려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는 영락이라는 연호하고 그 다음 신라 구원해준 내용 그런 게 있죠. 모두로 묘지비는 고구려 관리 묘지비입니다. 이건 신라비석이니까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무난하게 여러분 냈습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 2번 과정 요새 이렇게 사이에 있었던 거 많이 물어보죠. 사이에 있었던 거 봐야 합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순서로 보아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여러분 이런 거는 할 때는 무조건 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순서 문제는 법칙입니다. 순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 왕으로 변환해줘야 돼요. 왕으로 뭐? 변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왕으로 변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순서 문제는 왕으로 변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볼게요.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뭐 했다? 천도했다.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뭐 했다? 천도했다. 이거 몇 세기입니까? 5세기 장수왕이네. 연호, 권원. 6세기 법풍왕이네. 진흥왕. 어? 6세기? 진흥왕이네. 아 이거 6세기 사이에 있겠네. 그쵸? 내가 항상 그 법풍왕, 진흥왕 사이에 들어가면 성왕 찍으라고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관산성 전투. 이거 연도 내가 암기하면 좋다 했죠. 554지. 오오 뒤졌다. 뒤지고 난 다음 어떻게 돼요? 북한수산비 오오오오오오, 5오오, 이렇게 함께라고 했죠. 오? 뒤졌다? 오오오, 이렇게 함께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딱 1번 나옵니다. 이것도 주는 문제죠.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지난에 612년인데, 잘 알아야 entertain Yes. 여기서 이제 함정이 이거죠 3번 불교 공 hm selon 내 prop applying 예언도ева già 하는데로 한거 아니야, Yep을 수업시간에 했지만 예언어가 법 flying 거의 막판 이에요. 연호가 법흥왕이 거의 뭐? 끝에 있어 끝에 있어 불구공인이 앞에 있어 그러니까 안 돼 비우왕과 눌지왕, 나재동맹 이거 5세기 나재동맹 있잖아요 장수왕 있을 때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함정은 몇 번이다? 3번이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함정에 빠지신 분도 있을 거야 틀림없이 빠지면 안 돼 확실한 걸 찍어야지 알딸딸 뭐지? 이러지 하지마 확실하게 1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1번 찍으셔야지 여기서 이거 잠깐만 잠깐만 하지마 잠깐만 하면 망하는 거야 잠깐만 하면 망하는 거야 한국사는 잠깐만 하지 말고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한 거 여러분이 딱 찍으시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3번 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고리스대 가는 수도인 개경에서 11월 서경에서 10월에 열렸대요 끝났죠? 이거만 봐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0월 11월에 열린 거 이거 8관회잖아요 이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정월 보름에 열렸다 그러면 연등회 그쵸? 정월 보름이면 연등회 다음 10월 11월 나오면 이건 8관회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4일간 쉬었대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뭡니까? 여러분 행사죠 고려시대 8관회 엄청 큰 행사잖아요 그쵸? 볼게요 1번 향나무를 땅에 묻는 매양활동이 이루어졌다 이건 매양활동이잖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처음 열렸다 여러분 잘 모르겠죠? 넘어가 이건 원래 신라시대 때도 있었대요 진흥왕 때 근데 잘 모르잖아 넘어가 괜찮아 등불을 밝히고 부처에게 복을 비는 불교적 성격 어 이건 뭐예요 연등회잖아 이것도 아니잖아 토속신에게 대한 제사와 가무도 아울러 겸하고 있었다 어? 8관회? 토속신 제사 지냈는데? 맞네? 그럼 여기 봐봐요 2번하고 4번이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확실한 거 찍어야지 여러분 확실한 거 이거는 확실히 배운 게 아니잖아 알딸딸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건 확실한 게 맞네 맞는 거 찍는 거예요 그럼 몇 번? 답은 4번 나오고 2번은 땅 해주면 답은 4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풀어야지 왜 알딸딸한 거에다 집착을 해요? 이거 2번 찍은 분 많으실 거예요 알딸딸한 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넘어가라니까 확실한 게 나오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거 이거 틀리신 분들은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모르고 있으면 넘어가고 확실한 것만 찍어라 확실한 거 근데 이것도 확실히 틀리다 그럼 알딸딸한 게 정답이지 근데 확실한 게 있잖아 그럼 알딸딸한 거 틀린 거지 그렇죠? 꼭 이럴 때 둘 중에 하나가 남는데 꼭 찍을 때 이런 거 찍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제 4번 보죠 4번 4번 다음 자료에 설명하고 있는 전쟁의 사실로 오른 것 볼게요 청군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침입했다는 급보가 청나라가 안 해요 청나라가 그럼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이거는 병자호란 아닙니까? 후금이 쳐들어오면 정묘호란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병자호란 그렇죠? 그래서 인경호과 김자겸이 장계가 도착한 뒤였다 보고에 접한 조정에서는 어 어떻게 해야 돼 비로소 적의 형태를 급박한 걸 알고 있었으나 이렇게 빨리 진격을 예상하지 못했다 13일 오후 늦게 제차 장계가 이르러 청군이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고 하자 조정은 갑작스러운 반란에 황망에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도성하는 휴응에 성을 빠져나가는 자들로 주를 이었다 이거 병자호란 병자호란 옳은 거 정문무 이거 내가 시험지 많이 냈네 정문무 북관대첩비 북관대첩비를 북관대첩 그래서 승리했고 비석 세웠죠 이거 임진왜란 함경조에서 강홍인 나오면 무조건 광해군이죠 우리가 원군 줬잖아 김시민 찍었다 이러면 말도 안 되죠 김시민은 누굽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이건 임진왜란 때지 진주성 전투 선조 때 삼전도 굴역 답은 4번밖에 더 되요 지금 봐봐요 정문무 몰라 강홍림 몰라 이건 알겠어 설마 모르면 넘어가고 확실한 거 딱 보니까 청군이 쳐들어왔다 병자호란 같아 그럼 인조가 삼전도 굴역일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거 찍으셔야 돼요 알딸딸한 거는 넘어가시라고요 여러분 아까 솔직히 3번이 더 어렵죠 4번보다 4번은 조금 공부하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3번은 만만하진 않죠 왜그러면 두 개 알딸딸 여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 대충 푸시면 안 돼 확신을 가지고 맞는 거를 딱 여러분이 찍으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쉽지 않아요 특히 시험 볼 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긴장하니까 확신을 못 가져 자기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 확신을 가져서 가지고 찍을 때 과감하게 확실한 걸 찍어라 대충 찍지 마라 아시겠죠 네 5번 보죠 가상인이 활약한 시기 경제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너무 쉬워야죠 4번 5번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맞춰야 돼 주는 문제를 대청 무역이 있대요 그럼 당연히 연재입니까 조선 후기겠지 왜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게 인조 때고 인조 위에 청나라하고 무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인조 이유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조선 후기라고 하죠 최대 상인이었던 개성 상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내 시장을 연결하고 있었다 가는 중국 시장에 상품을 구입해오면 개성 상인이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를 담당하고 반대로 국내 상품을 중국에 수출할 경우 개성 상인이 국내 생산지에서 상품을 매점하면 가가 중국에 팔고 만상인에 우주 상인 우주 상인 만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아니 여기 여기 만상이 어떻게 중국하고 교류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개성 상인한테 준다고 그럼 개성 상인이 우리나라 국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이제 국내 판매 같은 거라든지 이걸 담당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 얘기는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초량회관에서 일본과 교육하였다 그렇죠 외관에서 교육하잖아 여기 어디 있어요 초량이 어디입니까 그렇지 부산 부산에서 부산 상인 내상 내내 내상 그 다음 대동법 이후 특수상인 공인 공인 등장했죠 삼한통보 해동통보가 여기서 왜 나와 해동통보 요새 제일 핫한 해동통보 고려숙 조선시대 때는 상평통보죠 조선시대 때는 상평통보 고려시대 때는 삼한 해동통보 활구 이런게 있죠 보구상 활동했습니다 틀린거 하면 몇번 밖에 안된다 3번 밖에 안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주는 문제죠 요정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 맞춰야 합니다 그 다음 6번 가자 다음 자료 가하작품이 저술되었던 시기 경제상황으로 오른거 가는 장편 민족서사시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작품이다 오 민족서사시야 해모스와 유아가 만나는 과정에서 주몽 끝났다 주몽 나오네 해모스 유아 주몽 이야기 유리왕 얘기 나오네요 이거 동명왕 편이지 동명왕 편 누굽니까 이기부죠 이기부 이기부는 언제 때 활약해요 최충헌 때 등용되고 최후 때 활약하겠죠 명종 고종 이때 활약하네요 그렇죠 그럼 고려시대 사람이에요 고려 고려시대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 아까 문제 5번 문제하고 거의 뭐 같은 문제나 마찬가지죠 담배인삼 담배는 언제 우리나라에 임진을 한 이유 그러니까 이거 조선 언제 후기 해동통보 고려시대잖아요 숙종 때 고려시대 고려시대 그 다음 최초의 우역을 설치했다 소지왕 송상 조선 후기 그러면 맞는 거 몇 번밖에 안 돼 여러분 딱 맞는 거 여기 고려에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고려에 있는 거 몇 번 답은 2번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고려시대 특징 물어보는 거니까 2번 만약에 왕을 물어봤으면 이게 정답이 안 되겠지만 왕이 아닌 뭐다 시대 그 시대 어느 나라냐 고려다 고려시대 경제 특징이 뭐냐 그렇죠 2번 조선 그 다음 신라 조선 고령 답은 몇 번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번까지 틀릴 게 여러분 아까 3번인가 그거 그거 빼고는 내가 볼 때는 뭐 그렇죠 아 3번 3번 문제 빼고는 6번까지 해서 틀릴 게 지금 없어요 이 정도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 7번 보죠 7번 다음 밑줄 그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는 경주 사람인데 부친이 2선은 소금과 채소를 바랐고 모친은 어 엄마가 노비네 노비 이 사람도 천하네 그쵸 그가 어렸을 때 2선의 꿈에 청일이 있고 황용사 9층 탈비 올라갔으므로 이 아이가 반드시 귀인되리라 생각했다 성인이 되어서는 형 두 명과 함께 제웠더를 행동하여 고울 사람들이 우한이 되었으므로 안찰사 김자양이 잡아다가 심한 고문을 해서 두 형은 죽었으나 그는 죽지 않았다 김자양이 사람 됨을 장악에 의해 경군을 뽑아 넣었다 정중부 난 때 그가 살해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제일 많았다 그리하여 그가 중당장이 되었다가 장군으로 승진했으며 김보당 난을 진압한 후 대장군이 되었다 오 무신정권 때 활약한 사람이네 여러분 신분이 천해요 누굽니까 이거 금강야차 이유민 아닙니까 우리 그 드라마 무인시대에서 이덕화 아저씨가 했던 덕화 인사 그렇죠 이덕화 아저씨가 했던 이유민 이유민 그렇죠 이유민 그러면 이거 이유민이네 그는 왜 경주 사람이고 그 다음 어머니가 천해 그렇죠 그리고 무신정권 때 활약했고 그러면 이유민이다 그러면 이유민 설명으로 옳은 거 그러면 내가 그랬죠 무신집권자 할 때 시험 문제 뭐 나온다 했죠 여러분 집권자와 기구아하고 밀란 나온다 했죠 그럼 보자고요 이유민인데 시권자하고 우리 암기팁 한번 적어보자고 암기팁 방정맞은 승민이가 방정맞은 승민이하고 그렇죠 방정맞은 승민이하고 헌우하고 그렇죠 6명만 알면 돼요 6명 적어보죠 이의방 아닙니까 이의방 정의 정중부죠 경대승 아닙니까 이의민이죠 최충헌이죠 최우죠 그렇죠 집권자 6명 됐어요 그 다음 기구보라고 했잖아 기구 중방이죠 정중부도 중방이죠 경대승은 도방이죠 이의민은 중방이죠 최충헌은 교정도방이죠 물론 도방도 있습니다 정방 서방 집권자와 기구 다음 집권자 기구 밀란 밀란 들어가야죠 방정맞은 무서운 김조교가 들어가야죠 암기팁 무서운 김 교 조가 그렇죠 소 주아 김 사서 빨간 진주를 가지고 비오는 날 미친 연에게 간다 잠깐 무신정변 서개밀란 김보당의 난 교종승려의 난 조희총의 난 공주명악소의 난 그렇죠 전주관노의 난 그 다음 김삼이 효심의 난 만적의 난 그 다음 진주노비의 난 광명개발의 난 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이비의 난 최광수의 난 이연년의 난 최충헌 때가 제일 반란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뭐 물어보고 있어요 이유민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이유민 때 반란 물어보면 만약에 반란 물어봤다 그럼 김삼이 효심의 난이고 기구 물어봤다 그럼 중방위겠네 됐죠 그럼 보자고요 문제 어떻게 냈나 설명하고 오른건 직권기에 만적의 난이 나왔다 아까 우리 만적의 난 최충헌 때 직권기에 공주명악소 어 공주명악소 정중부 때 일어났는데 직권기에 홍건적이 쳐들어왔다 이거 공민왕 때 1차 2차 어 김삼이 효심 맞네 아까 암기티비에 있었던 거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앞에 거보다는 조금 까닭스럽지만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충분히 그렇죠 6번보다는 까닭스러워요 5, 6번보다 4, 5, 6번보다는 까닭스럽지 하지만 어떻게 돼 제가 알려준 암기티브로 차근차근 풀면 충분히 누군지 알 수 있고 암기티브로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어요 누군지는 암기티브 못 풀지만 내용 이 사료도 시험문제에 실제로 나왔던 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료를 통해서 어 이유민이란 걸 알고 직권자와 기구 그 다음 직권자와 밀란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럼 답은 4번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꼭 암기티브 적어놓고 푸세요 그런데 암기티브 아는데 이 문제 틀렸다 왜 틀렸을까요 이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거지 체크해야지 이제 아 이유민은 엄마가 노비구나 경주사람이 이거 이제 기억해야죠 기출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8번 가죠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는 왕의 행실이나 정책은 물론 신하들의 잘못을 지적해 꾸주셨으며 지방 양반이나 백성들을 여론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왕과 신하의 토론 시간인 경연에 참석해 유교 경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다음 의정구와 육조에 함께 법률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왕을 비판한 글을 올렸다가 노음을 사 쫓겨나거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 핵심 단어 나오네 그쵸 신하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헌부지 사헌부 삼사 중에 하나였던 사헌부 만약에 왕하고 싸웠다 간쟁했다 그럼 사간원 정책자문했다 홍문관 근데 여기는 신하 잘못을 꾸주셨다 사헌부 그쵸 그럼 사헌부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거 옳은것 옥당 홍문관 요거는 내가 암기하라고 했는데 옥당 홍문관 업무일진 내각인력을 작성했다 모르죠 모르면 넘어가 규장각이야 규장각 모르면 넘어가 그쵸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 은대 후원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면 뭐하면 돼 넘어가면 돼 이거 승정원이에요 요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기출이 나왔고 옥당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은대 후원은 승정원 대가 물렸다 맞잖아요 맞잖아 알딸딸한거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답이 나와요 모른다고 그 지금은 망한다니까 어 내각인력 처음 들어봤는데 뭐지 이러면 안된다고 처음 들어보면 넘어가면 왜 집착을 집착하면 안 돼 여러분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모르면 어떻게 해라 넘어가 넘어가 다시 한번 뭐 넘어가 몰라 아는거 나온다 아는게 없다 아는게 없다 그럼 그 문제는 진짜 난이도 높은거에요 여러분 난이도 진짜 높은거에요 아는거 없다 그럼 난이도 높은거에요 그러니까 백전방지용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거의 문제 중에 80%는 아는게 나옵니다 여러분 80% 80% 진짜 어려운 문제에요 한두 문제에요 한두 문제에요 2019년처럼 미친 시험이 아닌 이상이야 그 정도 난이도 있지 않네요 항상 없어진데 무슨 그 정도 난이도 그 정도 난이도 안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모르는거 넘어가고 아는거 위주로 문제 푸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 대신에 그런걸 연습하셔야 돼 동영풀면서 연습하셔야 돼 그 다음 9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김일손 사초 딱 조이제문 나오네 사초 무오사화 아닙니까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이제문 때문에 일어난 사화 아니에요 여기서 의제를 조문한다 근데 의제가 단종으로 된거고 항우가 세조가 된거니까 자기 할아버지 욕한다고 해가지고 연상군이 이 기회에 사림들 싹 제거한 무슨 사화 무오사화 나는 너무 쉽네 주초이왕 나왔습니다 주초이왕 주초이왕 나왔다 어 이건 뭡니까 주초이왕 어 이거는 조광조인데 그치 조광조가 죽은거야 무, 갑, 기 기묘사화 무, 갑, 기, 을이니까 무, 갑 갑자사화 나와야겠다 갑자사화 갑자사화 몇번? 4번 야 이건 무조건 맞춰 무조건 맞춰야 돼 나 왜 이렇게 쉽게 냈대 여러분 생각해서 그런가 너무 쉽게 냈대 어려운 문제에 있는 델신에 나머지 쉽게 냈어요 그래서 답은 몇번 벌면 된다 답은 4번 벌면 된다 요정도는 여러분 다 맞춰야 돼 사육신 처형되어 있다 세조 때 을사사화 명종 때 기추곡사 선조 때 갑자사화 이게 연산군 때 여기 사이에 들어가죠 답은 몇번? 답은 4번 요렇게 여러분이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10번 가죠 10번 요게 조금 여러분 쉬운 문제 나왔으면 또 어려운 문제도 있겠죠 10번은 조금 여러분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사료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어렵게 내면 여러분 지치니까 주는 문제 어려운 문제 주는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밀당하는 거지 밀당 밀당하는 거지 밀당해야 돼요 그럼 가 라 순서대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근데 핵심 단어 찾아야 돼 3가 3국 이후 여러 역사설을 모으고 중국의 역사설을 가려내서 연도에 따라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법례는 자치통감에 의거하고 자치통감 강목의 취지에 따라 번잡한 걸 줄이고 요령만 남겨도록 힘썼습니다 3국이 서로 대치한 해는 3국기라고 하고 신락 통합하는 신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는 고려기라고 하고 여기 잘 봐 잘 봐 여러분 여기 잘 봐 요거 외기 사만이 이전은 뭐라고 한다? 외기 이게 핵심이잖아 이게 외기 나왔다 그 다음 자치통감 나왔다 동국통감 아니야 이거 두 개 단어 나오면 이거 아 동국통감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왕은 누굽니까? 성종 때 서거정 조선 성종 때 됐죠? 요거 요거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는 지금 몇 번 내가 문제 냈는데 사만이 이전을 외기라고 한다 그럼 동국통감 성종 때 서거정 오케이 그 다음 나 해동의 3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늙은 신하에게 여기 나왔네요 신하에게 명하여 늙은 신하의 명하여 그 다음 해와 달처럼 어떻게 돼? 물려주고 싶다 물려주고 싶다 명하여 물려주고 싶다 기전체 뭡니까? 고려 인종 때 있었던 3국 4기지 김부식 3국 4기 늙은 신하에게 명하여 늙은 신하에게 명하여 하고 물려주려고 하고 싶다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고려 인종 그럼 다 볼게요 고씨 나온다 고씨 북쪽이 살면서 고구려 부연씨 백제 박씨 김씨 신라 그리고 마땅히 3국사가 있어야 할 거지 부연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북쪽을 차지하는 발해 발해 나오네 여기 핵심 단어 여러분 핵심 단어 이거입니다 남북국 남북국 시대 조선 후기 이거 남북국 나오면 조선 후기 발해고 아닙니까 유득공예 발해고 됐죠 그 다음 옛 성인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인위로 가르침 폈으니 계령 난신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이 있고 그러한 후에 제왕의 질을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3국 1세가 어 여기 핵심 단어 신의 기 신기한 이야기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신기한 이야기 3국 유사 아닙니까 신의 기 나은 내가 뭐라고 했어요 3국 유사 핵심 단어만 알면 문제 푼다니까 누구 충렬왕 때 이련 그럼 맨 처음 들어갈 게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 가가 들어가야지 아니요 가래 나가 들어가야지 나 나가 인종 때고 그 다음 충렬왕 때 라 그 다음 성종 때 조선 후기가 다 아니 라 잠깐만 잘못했나 잠깐 삼국 사기 나 그쵸 그 다음 삼국 유사 라가 들어가야죠 라가 그리고 가가 들어가야죠 그쵸 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 다가 들어가야죠 다 풀고 왜 다 풀고 그쵸 그래서 나라 가 다 여기 있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 단어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핵심 단어 모르면 이거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 된 사람 풀 수 있고 공부 안 된 사람이 이 문제 못 풉니다 공부 된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이거 공부 된 사람이 풀어요 이거 맞췄다 그럼 공부 좀 되신 거야 핵심 단어 다시 한 번 찾습니다 가는 외기 자칫통감 밑줄 쳐요 틀리신 분들 요거 나오면 무조건 뭐다 동국통감이다 늙은 신에게 명하여 물려주려고 한다 이거 나오면 삼국 유사다 어느 왕 때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남북급 시대 나왔다 바래고다 유득공의 조선후기 신익이 나왔다 아 이거 삼국 유사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충렬왕 때 그리고 여러분 책 이름만 남기하면 안 돼요 이 책 언제 만들어졌는지 왕도 알아야 돼 왕도 알아야 돼 요새 순서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왕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 11번 보죠 11번 다음 밑줄 친 책을 편찬한 왕 제2기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오른 것 성형과 유자강 등이 틀린 것 오래된 것 사정이 맞지 않은 것 빠진 것을 손질로 아 이거 나왔다 아깝게 해봐 아깝게 성종 여러분 성종 때 예약사지 기억나요 예약 사지 예절서 국조례 예절서 국조례 음악서 악학개범 역사서 동국통관 지리서 어 뭐야 동국 여지 승강 예약사지잖아 그 4개 플러스 경국대전 그래서 유교통치인이라면 왕비했다 그러면 성종 때 성종대로 오른 것이라고 되어있어요 볼게요 갑인자 세종갑이에요 아 동문선 나온다 동문선은 우리나라 문학전집이죠 이거 누구 서거정이었어 서거정 근데 서거정은 여러분 성종 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 가야겠네 그 다음 대전통편 이 사람은 경국대전이죠 대전통편은 이거는 정조 삼강행실도는 세종 답은 몇 번밖에 안 됐나? 답은 3번밖에 안 됩니다 그쵸 그럼 서거정 책 볼까요? 서거정 서거정 암기탭 똥필이지 똥필 똥필 동국 통강 동문선 필언잡기 그렇죠 요게 누구다? 서거정 요게 누구다? 서거정 꼭 기억해야 돼요 동국통강 동문선 필언잡기 이게 누구? 서거정이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 근데 서거정 나오면 성종이라니까 여러분 요런 거 비슷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이거 몇 번 적어줬는데 봐봐요 봐 잡아 안 돼 언니 언니 잠깐만 이거 중요해 이거 지금 내가 해주는 거 잘 봐 이거 적어야 돼 태조 태종 세종 성종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 정도전 나오고 조준 나오면 정도전 조준 나오면 거의 뭐야 태조 이성계 근데 이 둘은 고려 말도 돼요 태종은 이외 권근 나오면 태종 세종은 설순 정초 나오면 세종 성종은 서거정 나오면 누구? 성종 그렇죠 하른도 있긴 한데 하른도 별로 안 나오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황희정승 안 나와 황희정승은 알겠죠? 이렇게 사류에 누구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 만약에 사류에 설순 나왔다 그러면 세종이야 고려시대로 볼까요? 공민왕 이연종 나오면 공민왕이잖아 신돈 나와도 공민왕이잖아 정초 나왔다 그럼 세종이야 서거정 나왔다 그럼 성종 이거 안 적힌 사람 빨리 적으세요 빨리 적어야 돼 이거 무조건 중요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무난하게 됐네요 그 다음 2번 보죠 2번 2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본 거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류일 거예요 밑줄 친 선생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선생은 이준의 추천으로 지석이 설립한 국문연구회에 참여하여 그렇죠 한글연구회에 종사했다 이와 함께 선생은 세종대의 언문청과 같은 국가차안의 국어 국문연구기관 설치를 주장하여 이를 관찰한 후 거기에 참여하여 왕산의 연구활동을 벌였다 즉 선생의 상소로 1907년 7월 학부안에 국문연구소 핵심단 나왔다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자 그 연구연으로 선임되어 중심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국문의 연원 자체와 발음의 연역 절차 등 11개 과목의 국문연구원을 냈고 이를 토대로 국문연구 의정원을 만들어 내각에 제출한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냈다 그리고 1908년 선생은 상동 청년학원 후 국어강습소를 졸업생 및 유지원께 국문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는 한글연구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망 이후 내다보면서 결성한 민간 국문연구단체였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 누군가 국문연구소 1907년 주시경 아닙니까 1907년 국문연구소 주시경 한글하면 주시경이잖아요 그렇죠 볼게요 말의 소리 주시경 말의 소리 맞지 말모의 말의 소리 말 말 이렇게 글 들어가면 책 들어가면 누구 주시경입니다 말모의 말모의 영화 제목이잖아요 말모의 말의 소리 간행했다 맞네 조선화학회 사건은 여러분 42년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세요 그 전에 돌아가세요 그 다음 한국통사 박은식이죠 박은식 아프고 필린 역사 역사가 박은식 국어학자 역사가 나라가 망하려면 여러분 역사하고 국어가 이제 좀 발전 안 해요 억압당하고 세퇴하고 지금이죠 우리나라 국어실험 안 보잖아요 국어 아 공무원 이제 봐봐요 7급이라든지 5급 국어 안 봐요 국어 안 봐 경찰 국어 안 보고 소방 국어 안 보고 국어 안 봐요 이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국어를 안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언어를 안 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국어 안 봐 주기현 선생님 이거 지금 일제시대가 별 차이가 없잖아 매일 영어만 그놈의 영어만 걔리 쉽게 국어 안 보잖아요 영어 들어가잖아 읽어보죠 읽어보면 그 놈의 영어만 4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라 망해야지 진짜 망한 다음에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부활할 거야 또 우리나라는 또 이런 분들이 또 나타나거든 진짜 없어져도 진짜 100번 없어질 만한데 꼭 이런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제 부활하죠 정말 대단한 민초들입니다 민중들이야 정말 윗대가리 다 썩었는데 이 민중들이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그렇죠 한국사도 지금 다 사라지고 역사 국어가 사라진다 그 민족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주식이요 그래서 이거 몇 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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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잖아 이 사회필수 이거 국가지가 한 번 나왔는데 베델이죠 베델 아 베델 이 어 베델이 아니네 헐버트네 헐버트 베델이네 헐버트 헐버트 베델은 신분사고 헐버트 육영공원 교사로 있던 헐버트가 삼인필지 그렇죠 세계지리서를 만들었죠 국어 연구하는 사람인데 왜 세계지리서 안 되지 국어 연구 내가 몰라 누군지 몰라 괜찮아 누군지 몰라도 국어잖아 국어 국어니까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죠 여러분 왜 역사가 나오고 지리가 나와요 국어인데 그럼 1,2번 중에 하나인데 딱 보니까 어 1907년이네 누군지 몰라 1907년이네 이거는 연도 42년이잖아 연도가 안 맞잖아 어 그럼 다음에는 1번 이렇게 풀어야지 이렇게 주식형인지 알면 좋지만 모른다면 이렇게 국어니까 둘 빼고 그렇죠 어 1907년이라 했는데 이거 42년인가 너무 멀고 빼고 그럼 1번밖에 안 나오죠 이렇게 종업법으로 해서 풀 수도 있다 아까 문제 봐봐요 이제 11번 같은 문제는 주는 문제지만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 조금 분석해서 풀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내가 쉽게 내긴 했지만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하나 놓으면 쉬운 문제 놓고 이렇게 밸런스를 제가 좀 맞춘 거예요 어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어떻게 게리지에서 나올 수 있다 이게 근데 이번에 보면 국가직보다 훨씬 어려워요 어 근데 공부를 여러분이 하셨다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좀 힘들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어 기출을 좀 더 풀어야 돼 기출을 좀 더 풀어야 돼 이것도 좀 힘들다고 하면 기출을 좀 푸는 게 났습니다 그 다음 13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 돼 있네요 그쵸 오늘은 뭐래 딱 보니까 한국이 위대한 날이래 중학교를 비롯해가지고 가카과 학교 일본의 한국 지배를 한과하는 시를 버렸고 거리에 나가 양손을 위로 올리고 모자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사람들은 이 대열에 합류했고 저녁에서 도시 전에는 기쁨 외침 소리가 물려했을 때 최근 일본 정부는 소위 역도들을 제압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대체를 마련하고 우린 맨손으로 단순히 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보병 2사단 포병 1사단 기병대 2사단을 파병했대요 마을이 불타고 있대 3.1운동 아닙니다 만세운동 두 개 있죠 60도 있고 광주도 있고 60은 서울에 한정돼요 근데 이거 보니까 막 전국으로 퍼지는 것 같잖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았어 그날 진압돼 이거는 경찰한테 광주는 전라도 지역에서 한정되든가 전국 퍼지긴 하지만 학생들 위주로 나왔는데 이거 중학교 밖에 없잖아요 어 그리고 광주에서 핵심 나라가 나오려면 구속된 학생들을 탈환한다 그 얘기가 나와져야 돼 근데 그 얘기 없잖아 그럼 이건 뭐다 3.1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1운동 보자고요 옳지 않은 겁니다 독립운동 포기 학생 노동자 노동으로 농민으로 확대되었다 맞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기여가 있다 맞아요 4월 11일 이거 3월 1일이고 4월 달 임시정부 만들어진다니까요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연대했다 이거 신간해져 이거 20년대 아직 사회주의 들어오지도 않아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막 전파되지 않아요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확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다 이건 1920년대 후반이다 신간해 27년이죠 틀리지 그 다음 중국과 인도에 영향을 주었다 맞죠 옛날에 참 이거 많이 나왔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국뽕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국뽕하려고 이런 게 참 잘 나왔는데 요새는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답은 몇 번? 답은 3번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와 연대했다 좌우합작 이건 20년대 얘기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가 들어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답은 몇 번? 3번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그 다음 14번 가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유적지는 64년 미국인 대학원생에 의해서 땐석기 발견된 것을 계기로 땐석기 나왔는데 끝났지 땐석기 이거 구석기야 이걸 해야지 또 이런 거 집착하면 안 돼요? 연세대학교 손보 교수? 이 사람 뭐지? 몰라! 뭐 들어봐 연세대학교 손보 교수 이거 김보기인지 손보기인지 이보기인지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 없지 중요한 건 땐석기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남한 최초로 발결된 유적지네 구석기 어? 남한 최초? 어디에요 여러분? 남한 최초 북한 최초 웅기글포리 남한 최초 공주석장이네 그렇죠? 한반대 최초 종성동관지 이거 공주석장이네 구석기 시대 그럼 구석기 시대의 설명으로 옳은 것 동굴이나 막집에 살고 여러분 아 그쵸 동굴이나 바이근에 거주하고 일부 막집 짓고 살았다 맞잖아 토기 신석기 샤머니즘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너무 쉽게 됐어 요새 여기 어렵게 안 내요 그리고 솔직히 해서 게리직에서는 여기 안 낼 수도 있어요 열여덟 문제이기 때문에 근현대사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를 요새 좀 빼요 내더라도 뭐 내긴 하죠 청동계 이런 거 내긴 하더나 만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내도 여기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뻔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애니 샤머니즘 좀 헷갈린 사람 있는데 여러분 구석기 땐 종교가 없어요 왜 이동생활 하잖아 아 여기 살다가 재수가 없어 막 사람 죽고 막 그래서 재수 없어 재수 없으면 떠나면 돼 거기 안 살면 돼 나하고 안 맞아 어떤 무리가 그럼 떠나면 돼 그 무리에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떠나면 되니까 근데 신석기는 정착생활 하잖아 정착생활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럼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받겠죠 그럼 어디 의지하고 싶겠죠 의지해야 돼 의지하니까 종교가 나타난 거예요 차라리 구석기 삶이 더 편하다니까 여러분 떠나면 되잖아 떠나면 되잖아 아 얼마나 부럽어 아 나 진짜 정말 부러운데 그쵸 아 나 진짜 구석기 먹는 거 콜라가 없어서 구석기로 못 가긴 하는데 아 부러워 여러분 떠나면 되죠 지금 어떻게 떠납니까 마음 안 든다고 가출해요 아 애도 있데도 어떻게 해 애도 결혼 아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람을 구석시키는 거 그쵸 어느 커뮤니티 봤더니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를 만날 겁니다 그 여자를 만날 때 어느 순간에 아 이 여자와 함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 위기죠 아 아 맞다 맞다 그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데 아 저도 그 몇 번의 위기를 이겨냈는데 결국에 못 넘기고 결혼해버렸네 아 정말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답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30대였으면 저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30대 결혼 주의 보세요 여러분 30대 결혼 하나도 안 했어 40대는 다 결혼했더라고요 40대 결혼했더라고요 30대는 진짜 결혼을 거의 안 했어요 굳이 결혼할 필요인데 그쵸 헬조선에서 굳이 결혼할 필요입니다 헬조선에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 또 애는 그래도 좋죠 여러분 여러분 엄마들은 알 거예요 진짜 짜증나고 하는데 그래도 내 키운 것도 정말 힘들죠 한 번 웃어줄 때 그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아들도 이제 컸다고 옛날에는 아빠 왔다 하면 아빠 하면서 쫓아다왔는데 요새는 아빠 왔다 하면 소파에서 TV 보면서 어 왔어? 아이씨 아이씨 아 그래서 개를 키우나 봐 내 친구가 근데 나보고 개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딱 하면 아빠 왔다 하면 개가 먼저 달려 해 하면서 달려오는데 여러분 아 개 키워야 나 내가 알레르기가 있어서 개는 못 키우는데 아 아무튼 답은 몇 번? 답은 1번 이렇게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가락바퀴 뼈만 이건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옷 입어야 하니까 그렇죠 신석기죠 구석기에는 추워가죠 그냥 옷 그냥 가죽 같은 그냥 덮어 쓰면 돼요 다음 15번 보죠 15번 가 나 직권기 왕 직권기 사실로 옳은 것 왕은 관리들의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 입도록 하여 관리들의 뇌물 받지 못하러 법을 정하는 등 관리 제도를 정비해 중앙지권 체제를 했다 오 옷 색깔 입도록 하고 어떻게 돼 여기 특히 이거 관리 등급 정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신라 고구려 백제 다 있잖아요 관등 정하고 신라 같으면 누구에서 법흥왕이 있을 거고 백제는 고이왕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핵심 단 뇌물을 받지 못하러겠다 그렇죠 이거 고이왕이네 뇌물 받지 못하러겠다 고이왕 왕은 정치로 의미가 있는 세 가지 일을 이뤘다 18년에 상대등 신설 가야 그 다음 건원 법흥왕 그렇죠 볼게요 동진희도 불교수용했다 불똥마 침류왕이네 침류왕 띵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맞죠 고이왕 고율 한복 6개잖아 맞네 고율 율령 한 한강 관등 관복 6개 육자평 맞네 이차돈 순교 이차돈 순교 불교 공인했죠 맞죠 나 대가야 정벌했다 여기는 금강가야 금강가야 대가야는 진흥왕 그럼 니은디귿이시네 니은디귿 답은 3번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무난합니다 함정이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빠지면 안 돼 이거 리을 니은리을 찍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좀 더 어렵게 하려면 디근리율로 했으면 또 틀린 사람 있었을 거예요 디근리율로 했으면 또 틀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답은 몇 번? 3번 이 문제도 여러분 무난하죠 16번은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제가 16번은 백전방지용으로 됐어요 16번 내가 풀어서 맞췄다 오 대단한 거야 16번을 내가 풀어서 맞췄다 그럼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하고 아까 있었던 뭐야 그 서적 순서 문제 그렇죠 그거 앞쪽에 한 3번 문제 이 3문제 정도가 난이도가 있고 나머지는 난이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3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한 이것 빼고 하나만 틀렸다 이것만 틀렸다 다 맞았다? 2개 틀렸다? 됐어 오케이 3개 다 틀렸다? 내 수제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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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같아서 난 2개만 틀렸으면 좋겠네요 2개만 선생님은 한 10개 틀렸어요 이거 들을 때가 아닙니다 10개 틀리신 분은 이거 들을 때가 아니야 기출 더 풀어야 돼 10개 틀리신 분들은 가단체에 대해 설명을 옳은 거 오인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오인자 이러는데 오인은 이거 우리 뭐야 기미독립선언에 나오죠? 이거 오인자 사람들이란 뜻이거든 이거 나오면 1910년대가 많아요 1910년대 글은 오인이란 글을 많이 써 대한 독립관복을 위하여 오인의 생명을 희생공 물론 오인이 인생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시에는 자자송송 계승하여 수적 일본을 완전히 구축하고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나라 막아있나 보다 나라 막아있나보다 10년대 절대 불변하고 결심 육력할 것은 천지신명께 서고함 어 이거 뭡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밑에 넘어가면 되지 공정강제퇴의 반대운동 아 지금 봐봐 국권을 회복한다는데 무슨 공정강제퇴이야 나라 이미 망했는데 그쵸 틀리네 대안자강의 같은데 안 돼 공화정제의 국가수립을 목표로 했다 여러분 공화정제의 국가수립을 뭐했다? 목표로 했대 어 그럴 수 있겠네 1910년대 단체 중에서 대한강복회가 있잖아 대한강복회 어? 공화정이잖아 대한강복? 어? 어?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 넘어가 3번 보자 8이 강화해서 독립천원에서 임시정부 아 임시정부인가? 미군과 연합해서 어? 이것도 임시정부네? 어? 이것도 임시정부인가? 그럼 임시정부가 2개 나오잖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몇 번 나와? 소급법으로 하면 2번 나오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풀 수 있죠? 아니 이거 몰라도 풀 수 있다니까 소급법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풀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아 뭐지? 아 뭐지? 뭐지? 포기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 혼란스러우면서 막 그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볼 거는 5인이라고 나왔다면 1910년대 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체크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 아우 아우 이건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결의문입니다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결의문 그래서 요거 여러분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 늘은 겁니다 는 거예요 는 거예요 괜찮죠? 문제 아 문제 잘 냈어 내가 냈어요 내가 냈어요 내가 냈어 문제 잘 냈어요 그 다음 17번 보도록 하죠 17번 밑줄 친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 사실로 뭐한 거 옳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1946년 3월 29일 법령 64월호 군정청 미군정이네 46년이니까 미군정 미군정 시기에 있었던 거 하면 되겠다 여러분 그쵸 산미증식 아 아니야 산미증식이래 산미소작제 있었고요 그 다음 그 다음 또 뭐 있었냐 신안공사 있었고 그쵸 신안공사 있었고 그 다음 뭐 또 두 개가 제일 잘 나오겠네 신안공사 3일소작제 시험문제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 다음 조선국방경비대 뭐 이런 것들 했었죠 그럼 볼게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건 53년 유기조인제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왜 나오니 1차 이거 박정희 시대인데 62년인데 반민족행위조사위원회 아 이거 48년 대한민국 수립 다음 신안공사 신안공사 그렇지 미군정대 신안공사 3일소작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 신안공사에 있었던 땅을 이승만 정부에서 농지개혁하잖아요 3정보 이상 토지해가지고 농지개혁하잖아요 수업시간에 했던 거 여러 번 했던 거 그래서 답은 4번 17번 틀리신 분들은 근현대사 이쪽 연도를 전혀 감을 못 잡으신 거예요 연도까지 줬는데 감을 못 잡은 거지 근현대사 17번 틀리신 분들은 연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야 합니다 연도 진짜 연도 중요해 그런데 딴 거 없다니까 여러분 무조건 연도예요 그 다음 요즘 잘 나온 개헌 밑줄 친 개헌이 통과된 이후 사실로 오른 것 이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3선 연임 허용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허용 그 다음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의결 요건 강화 그 다음 국회의원 정수 증가 등이 있다 여기 핵심 단어 3선 허용이네 3선 연임 그렇죠 그러면 볼게요 암기팁 있잖아요 개헌 암기팁 제 발 사 내 소 대 삼 유 칠 오 제헌국회 발췌 개헌 사사 오입 개헌 내각 책임제 개헌 소급 입법 개헌 대통령제 삼성 개헌 삼선 연임 허용 그 다음 유신헌법 7차 8차 7년 단임 그 다음 9차 아 9차 개헌이 5년 단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몇 차 이거는 오케이 6차 개헌입니다 몇 차 개헌 6차 개헌이에요 6차 개헌 삼성 개헌 69년에 했어요 69년 볼게요 내각 책임제 개헌 내각 책임제 여기잖아 20하고 안 되지 이거 박정희 정부 때예요 정부에 비판하던 이승만 아니 경향심 폐간 때 이건 이승만 때 이승만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됐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 군사 정변 이후 봐봐요 개헌 통과한 이후야 69년 이후 그 다음 이거 61년이잖아 국회의사안 헌법 1부 효력정지 10월 유신 어 72년 72년 10월 유신 69년 어 이후니까 몇 번밖에 안 돼 4번밖에 안 돼 역시 근현대회사는 뭐다 연도다 연도로 해가지고 아니면 암기팁으로 해서 여러분 문제 풀면 충분히 어떻게 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 한 두세 문제 있었는데 나머지 문제는 제가 좀 편의하게 냈습니다 여러분 멘탈 나가면 안 되니까 대신에 봉투는 이것보다 어렵게 냈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다음 강에서 또 좋은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no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